1세트 네, 자,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1세트예요. 자,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 빙옥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든 초반에 공격 한 번 들어간 후에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예, 호식 장막으로 안전하게 펼쳐주고 있고요. 네, 네, 꼬꼬! 네디 꼬꼬! 아, 네. 바로 잠시! 잠시되기 잠시되기! 네, 비연금 타이밍에 맞춰서, 자, 숨어주는 모습까지. 자, 보호령을 펴놨기 때문에 비연금 같은 거 주의해야 해서 자, 볼이 벌리고 있죠. 아, 인정으로 역부합니다! 자, 접근을 허용하면은 기공사는 굉장히 무섭죠. 네. 일단 밀어내야 됩니다. 네, 상상상 그동안 거의 이겨보지도 못했던 검사가 한조롱 상승이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은 결국은, 어... 이구장이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득딱 비면 안되는데 유격타! 네, 탈출 받았고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네, 또 어른과 안전하게 펼쳐두면서 계속해서 컨벙자 당선을 위한... 네, 아고! 올라차! 자, 올라가서 공격기! 네, 승천! 자, 아직 이탈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데미지는 충분히 줄 수 있죠! 자, 두 쪽! 자, 비연금이 살짝 늦은 마음이 있었는데 뜨말또또라! 네, 이런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게 자주 나오면 안되는 거예요. 네! 아! 자, 10연타 12연타 12연타 14, 15, 16! 이거 발언절이 아끼는 거! 피니치 발언서! 다시 말이에요, 발언절이! 글쎄요 아 뭐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검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8강 토너먼트에서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다시 검공사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대로 덮어졌다고 해서 검사 잘 안치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블랙허프까지 올라오기 검사 덕분인데 네 검사님들 땡크거든요 아 지금 한쪽으로 눈썹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눈썹 끝으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검 끝처럼 바뀌고 있어요 이거 분노 느껴야 됩니다 한쪽으로 준비해놓고 못 보여줄게 있다라고 했는데 첫 세트를 이길거라고 장담한 것 치고는 좀 허무하게 미능감이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첫 세트가 두번째로 힘든 것 말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첫 세트를 근데 본인이 좀 노렸던 걸 해보지 못하고 약간 저희가 매번 바우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것은 뼈아파 패배이긴 합니다 네 늘상 검사가 기공사 배에 무릎 꿀룩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있는 그 동상과 빙옥으로 인한 코보 끊김 요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윤정호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활연장 마무리 할 때까지는 아껴놓는 저 스타일 그대로 보여줬죠 네 아아 역시 컴퓨터 딘 네 기공님이 역시 최고긴 하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넣을 수 있는 딜 상대편 HP 채로 만들 수 있는 계산을 해서 피니쉬 활연장을 아껴놨습니다 급함을 써요 그렇습니다 한 상대편 채로 10번 남았는데 안 쓴 날에는 경기 끝났다는 겁니다 네 막태용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요 검사는 사랑인데 자 이거에 뭐 사랑의 힘으로 뭔가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길이면 분위기 휩쓸리면 안되고 검사의 끝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사랑은 비부장에서 합니까 비부장 밖에서 해야지 비부장 내에서는 갈름비장에서 패벌해야죠 검사가 자 양손수로 2세트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2세트 대결 경기 함께 부션 모의중 거의 3세트 그런데 2세트에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동상은 일단 한 번 줬습니다. 비용검으로 이탈을 빼냈죠. 역시 초반부터 결국은 접근하면서 흔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자, 어건복 힘들게 켰는데 이거 한파로 그냥 쫄렸고요.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지 꽂고! 아헤이! 그럼 사측에 빠진 다음에 한 번만은 얘 콤보 걸리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군요. 자, 흑공 당하면 힘들기 때문에 8초 뺀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위기예요. 자, 2번 마이온 견과들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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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탐! 후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일어면 깔은 못 뜨고요. 네, 4년타! 그래서 과연장을 참는? 네. 이거 때려보니까 안 주로 그대로구먼! 발견이 반등은 안 되셨던 그 느낌이에요. 이제 익숙한 맛집을 다시 만난 그런 기분으로 지금 마음도 기를 놓고 있습니다 이 검사 역시 한 번은 난 맛집입니다 와 이번에는 뭐 한반도 때려보지도 못하고 딱 1분만이 거의 끝내버리네요 사실 한주원 준비했겠습니다만 윤종원은 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상대하기 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하기에 용이했겠죠 네 그래도 좀 이 8강경기 보면서 실력에 비해서 멘탈이 강한 선수라는 생각도 사실 윤종원 선수에게 들지 않았었는데 이야 이렇게 수습 한번 해보니까 잃었네요 진짜 화난 눈썹인데 게임 내에서 화를 내야 됩니다. 게임 내에서 204에게 화를 내야 돼요 시작하자면 뭔가 포인트를 다 내야 되는데 맞다 끝나요 일상투보다 훨씬 더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3연피 하다가 4연승 극적으로 올라온 이 플레이오프인데요 네 이렇게 뭐 사실 금방 빠지고 오프닝부터 반피 깎이고 시작을 하면 뭐 어떻게 깁니까 네 8강에서는 한 세트 따낸 것만 하더라도 R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승리를 결국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두 번 정도 이렇게 아니 윤종원은 센 거 알았습니다 자 한준호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윤종원은 가득 때려만 하면 이재석 나와 우리 기타 좀 다시 한 번은 이거고요 그렇죠 자 과연 한준호는 두 번 무릎 꿇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렇죠 이렇게 네 이방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네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0대4 코너까지 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세트한테 일단 딱 놓고 네 극한이 그런 토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심으로 검사를 찍은 게 아니에요 네 검사를 찍어서 검사가 이겨야 고인이 하나 더 가서 그걸 믿고 죽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싸워야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경기 보시죠 네 네 저렇게 자 많은 분들 검사 올라오겠습니다 네 기본 상성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네 쫓아가기 받고 검사를 상대로 윤종원 선수 과연 어떻게 드리블을 할지 네 드리블도 드리블이고 딜도 좋아요 네 모든 맞다 크고 일어나 크고 일어나 크고 다치기 빠졌죠 네 자 붙어서 띄우고 공격으로 심벌하이덕이 되고 하나 자 공격으로 성공할 거로 생각하고 방심하게 네 오염백을 수영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사연타 네 하지만 이번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한 번이라도 기여주면 안 돼요 네 계속 배버려야죠 전부터 끝까지 네 전부터 사연타 아 승천 반패 한 팀까지 시간 많이 물면서 대구 잘 나왔습니다 네 그쵸 10초 남았어요 다시 한 번 찾아온 위기 네 뒤 뒤에 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쫓아가야됩니다 네 계속 기여를 주면 안 돼요 대면 쳐도 자 다나다닥 또 때리죠 아 화를 자 이번엔 급해요 윤종원도 급하니까 저만 있었어요 결국 홈버 한 번만에 생명력 2등하게 바뀌었고요 네 자 검사 발도 네 기공사가 훨씬 유리해지죠 그렇죠 호시장만 안전하게 지금 펼쳐두고 있고요 자 이거는 쫓아야라기 급급한 굉장히 안타건 방어적인 오건보 입니다 네 아유 이거 한 번 땡겨 붙으면 자 자 공중건보 이어지고요 여기서 자 김종 풀리면서 공격에서 비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도 네 네 네 힘을 맞게 네 예 지금 와 예 검사패벳도 많이 설레었을 것 같은데 윤정호 선수 역시 알밉게도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세기 셉니다 진짜 윤정호 그리고 한준호를 결승까지 올려보났던 김경수 충남 서산에서 기타 2시간 타고 와서 또 원해주고 있거든요 팀 동료라는 오늘도 의원까지 왔는데 병대에서 열수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같이 했겠습니까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새롭지 못하네요 네 저 눈썹이 그냥 낙하나온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이겨도 발효로 떨릴 때까지만 버텨줘야죠 네 화만 났어요 근데 져서 화나면 아닌 거 아닙니까 경기 내용란에서는 오히려 자신한테 화가 날만한 그런 플레이가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3세트 경기는 1,2세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3대1은 도주기 모든 것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딜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런 글이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게 맞잖아 이현정호 선수에게 네 올해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자 1,2세트보다 하지만 분명히 나온 3세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페페페 승승승승승 역수입이란 곳이 있어요 네 언제나 e스포츠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가 말이죠 자 그 역수입이 나옵니다 윤정호는 역수입 당할 수 있다 바로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4레빵을 끝내버려야죠 네 윤정호 선수가 또 리그 초반에 3대0으로 승하다가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된 그런 면을 봤을 때 멘탈 관리가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세트만 따내요 그린피소로 쓰세요 네 윤석관린다 요정이건 천사건 어떤 미니처형 간에 힘을 더 주실 일이 있다면 줄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4점을 허용하기 전에 한준호 선수에게 힘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윤정호 진짜 한 번에 짝! 이겨버려야 됩니다 4대0 여기가 계속 나와 결승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와 함께 보시죠 동rziss의 라 narcissist 자 시작됐습니다 처벌 중이에요 처벌 중이에요 사무타! 네 네 다치기 상위로 오가 보호표고 들어간건 좋았는데 별다른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아요 이걸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순경 위치 안 좋아, 위치 안 좋아. 접근만 성공했었고요. 네, 결국 콤보를 넣거나 그렇게 되진 못했었습니다. 다가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려 켰지만 흡공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흡공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완전히 데리고 와서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공중 콤보 넣어주면서 여유 있게 끌고 있고 있고요. 데미지 또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아, 반피! 전망하게 나주러! 네. 공격기 다시 한 번 찾는다면 또 아직 무르죠, 아직 무르죠. 한 번, 한 번 더 띄우고! 기상기 캡치 실수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공격기에 넘겨주는 건 네. 검사도 30m 다 나올 수 있는 선, 기스크레스잖아요. 네, 최단경의 기록 시간을 한 번 바꿔볼 수는 없겠지만 그 콤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 더욱! 막기를 안 세우고 있으면 동상이라는 거 막기를 세우고 있으면 기가 잘 뚝 얼어버리고 네. 하주로 선수 지금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아, 어쩌란 말이야 이건데 네. 공중 콤보로! 잡음 올리고! 오염배기 한 번으로! 그 차는 올림도 없어요. 네. 다시 5연타! 7연타! 올리고! 좋습니다. 자, 범베 5초! 범베 5초! 범베 5초! 자, 다시! 하지만 시간 멀죠. 체력처럼 시간 멀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는 동안 탈출과 이탈 모두 다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아, 피한거 성공! 피한거 성공! 자, 얼음 꼭 켜놓고 캡치를 노려보면 쉽지 않죠? 네. 그럼요. 상태에서 빠뜨릴 것 같으면 예, 어렵고 정확하게 사용해주고 있고요. 네. 아, 이어다. 조치 마지막! 조치 마지막! 제명이 얼마! 자, 범베 5초! 자, 범베 5초! 자, 범베 5초! 俺가 죽을 겁니까 안 줄어! 구석에서 나아져, 일단 나아져. 이렇게 죽으면 안 줄어! 피한 채웠고요! 부터터 발동! 경기를 뒤돌이기 때문에 비 온 것 자, 범베 6초! 다시, 다시, 끝나지 않았어요. 버틴 때 한 방! 검공사 윤정호 4대0으로 그냥 이겨버리면서 지금은 기공사의 시대고 기공사의 토탑 한 번 걸어보자 네 4대0으로 올라가버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윤정호와 안주로가 버텼던 플레이오프 7.4선승제 대결에서는 보시란 바와 역시 검공사 역사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검공사 검사한테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벌면서 결승에 유출한 윤정호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사한테는 안줘요 네 이번 시점은 한 번도 안졌죠 네 검사가 이 기공사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검사가 한드로 선수가 넘어서기에 윤정호 선수의 기공사라는 벽은 현실적으로 넘어서기에는 아주 높은 벽이었습니다 네 0대4로 쳤어 눈썹이 황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준비해놓은 게 많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마신이 아쉽고요 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윤정호 선수가 얼마나 상대를 몰아쳤는지 준비를 많이 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해와도 워낙 한쪽이 잘해버리면 준비한 걸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실력이 있잖아요 야 진짜 이 윤정호 선수 몇 대를 맞긴 하는데 폭기를 맞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당히 맞아줄 뿐 극심한 피해량은 닿지는 않아요 네 사실 이번 8경에서 나온 경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진짜 기검사는 맞기 이전 저는 역사가 작지 검사로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세트를 가져간 적은 있어도 경기 자체를 가져간 적은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기본적으로 좀 불리하게